법구경 제15장 안락품 행복의 장 고뇌하는 사람들 속에서라도 고뇌에서 벗어나 살자 탐욕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 탐욕에서 벗어나 즐겁게 살자 탐욕이 있는 사람들 속에서라도 탐욕에서 벗어나 살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크게 즐기며 살자 우리는 광음천의 신들처럼 즐거움을 먹으며 살자 승리는 원한을 낳고 패자는 괴로워 누워있다 마음의 고요를 얻은 사람은 승패를 버리고 즐겁게 산다 육체의 욕망과 같은 불길은 없고 도박에서 졌다 할지라도 증오와 같은 불운은 없다 한때의 인연으로 이루어진 이 몸과 같은 괴로움은 없고 마음의 고요보다 더한 평화는 없다 군주림은 가장 큰 병이고 이 몸은 가장 큰 괴로움이다 이 이치를 잇는 그대로 안다면 거기 대자유의 평화로움이 있다 건강은 가장 큰 이익이고 만족은 가장 큰 재산이다 믿고 의지함은 가장 귀한 친구 대자유는 최고의 평화이다 고독의 맛과 마음의 평화를 직접 체험한 사람은 명상의 기쁨을 맛보면서 두려움 없이 악에서 떠난다 성인들과의 만남은 좋은 일이다 함께 살게 되면 항상 즐겁다 어리석은 자를 만나지 않으면 마음은 늘 편안하고 즐겁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길을 가는 사람에겐 오래도록 근심이 따른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사는 것은 원수와 같이 사는 것처럼 고통스럽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살면 친척들의 모임처럼 즐겁기만 하다 그러므로 달의 천체의 궤도를 따르듯이 지혜롭고, 널리 배우고, 잘 참고, 믿음 있고, 거룩한 이런 선인과 선지식을 따르라